목양 있으면 목양사고 그리고 그릴 후라이팬 짠 거 있으면 사면 좋긴 한데 그건 아닌 거 잠깐만 거톤 나카 롯건짜리나카 거 파파이 스 자이가 스 남바오 만냥이 나이마이 가 나이하 거톤 거짓기나카 백기건나 백성콘카 백성콘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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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께서 데려와 주신다고 tus 그러니까так différent 아아 밥 Station 이렇게 quar냄 남은 태양의 도시가 없었죠. 우리는 태양으로 얼른 가을려는 것 같아요. 태양에 왔습니다. 태양의 도시가 또 왔습니다. 태양의 도시가 또 왔습니다. 태양의 도시가. 남은 태양의 도시가 안되면 제가 제게 해주세요. 태양의 도시가 너무 많아서 태양의 도시가 많을 것 같아요. 아 헤헤 싸우게 된다고 하러 가게 이탈리카 아 어디가 아우 솜송카 솜송 약간 용 차이차 아우 아우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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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키워 이탈리카 아우니카 네 가랍지 제 생계는 아우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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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ï 아우 아우니카 고마워 고마워 에이정 에어완 르하이 르하이 가 르하이 르하이 가 르하이 르하이 가 그러면 맥주를 먼저 깔까? 맥주 하나 깔죠 그리고 컵이랑 내가 세팅을 할게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 진짜로 너무 낭만 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감성이 좋아서 캠핑이 너무 좋아요 사실 나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걸 치는 과정까지까지 힘들잖아요 이걸 치고 나면 보상받는 느낌이 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걷을 때 짜증나요 세트병 하실 수 있는 능력자 계십니까? 아 재현이 랭글이 너무 능력이 나온다 랭글이 너 되게 건실하고 엄청 열심히 하는 측면으로 나와 아 근데 그릴 진짜 가져온 거 신나는 거 봐 진짜? 아 저 고민했거든요 여기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진짜 이 정도 후라이 툰도 진짜 너무 좋다 왜? 그래도 가격 좀 나가는 거 샀거든요 아 진짜로? 제가 또 장비춤이에요 뭔지 아셨어요? 장비춤? 응 옛날 게임할 때 선생님 좀 했니? 아 좀 했다 콜라 한 거 줄까? 네네네 진짜 콜라 한 거 네 제가 준비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턱 들어갔으면 하나? 형 가스 있나요? 가스 있지 가스 한번 주세요 오케이 네 형 한 번만 갈아주세요 어? 이거 한 번만 갈아주시겠어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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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갈아주세요 오우 깜짝이야 오우 가스 난다 그치? 응 최대 불? 네 최대야 최대 아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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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로 암내 작살나는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딱 한시간만 쉬고 바로 또 야간행군 갑시다 좋죠 너무 좋아 용기도 안나고 CD가 너무 좋아하지 사서 고생해 뭐 그냥 에이 사서 고생이라뇨 좋은데 잘 전달돼야지 점잖아 청춘 그치 병원가야될거같아 청춘 그 단어 청춘때문에 병원간다 청춘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몰라 70대 분들한테는 60대가 청춘이구나 60대한테는 50대가 청춘이구나 너무 좋아 너무 사우네 안와도 돼 여기서 바로 끝내도 돼 사우나 살짝 느낌 나 형 땀을 겁나 많이 흘리시는데요? 너무 좋아 아 이거 무슨 찜질방 왔어요 형? 아 여기 도저히 못이겠다 아 나 못이꼈어 아 텐트 왜 쳤어 텐트 왜 친거야 와 이렇게 말 써서 너 서운해 아니 장난이지 와 진짜 대박 그래 봐 야 박수 어 요경도 못부서 못부서 해봤나봐 요경도 못부서는 한나 아 모르게 난 이렇게 하면 되는거죠 아 잠깐만 사이즈가 아 네 아 역시 웅진캠프 우리 갈때 진짜 이렇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기 오시면 됩니다 우리 지연님 진짜 젊음이 아 어우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나뭇가지 나뭇가지 아 깜짝이야 아 여기 왕도 가뭄이 있어가지고 이제 큰길로 나옵니다 공기는 너무 좋다 진짜 야 하 개조심 개조심 개개어 야 키드라 걔가 직접 이용해져 고거 앞에 가 고거 앞이 가 고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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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가 가 가 와 개장난아니다 개장난아니다 물리면 가 뒤에 조심 뒤에 조심 재밌지? 그 와중에 또 영상 촬영 하신다고요? 해결 곤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때 가고싶다 여기에서 가고싶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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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태국분들 너무 좋습니다 콘타이.. 콘타이 니망나 진정한 건 어디까지인가? 콘타이 니망나 좀 걸을 때마다 충격이 와가지고 반창고랑 좀 살려고 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아서 아 사람들이 너무 많으신데? 집단지성 축구선수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나 박지성님이지 그렇지 집단지성에서 박지성까지 가신거죠? 그렇지 당연하지 피부가 어떻게 되세요? 피부? 네 피부 건성? 지성? 아 좀 지성 복합성 아 피부는 복합성이시고 아 오케이 갑자기 왜? 왜? 그냥 지성으로 쭉쭉쭉 가는 저의 개그 스타일이에요 해외 미용실 미용실 시원 아... 아니, 저희 황파크 자유가 있나요? 아, 지난 거 우리 황파크 자유가 있나요? 저희 가 아, 가끔 가 자, 한 번, 한 번, 한 번, 두퍼데미터 두퍼데미터, 아, 그래요? 네, 두퍼데미터 가, 가끔 가 가, 가끔 가 아마 여기 황파파는 아니고 해피호텔, 인 모 호텔이 있는데 200미터 앞에 있다고 그런 데가 있어요 구글에도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진짜 노컬 속도들 근데 아까 형이 대화할 때 형은 태국어로 하는데 저분은 영어로 아, 너, 아, 너 그러니까 태국어로 그러시는 거 같아 항상 그러시는 거 같아 아, 나 이거 지금 살짝 책임감 갖고 있거든 아, 진짜? 이, 이거, 이 호텔 그거에 대해서 좀 내가 책임감 있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좀 사명감이 좀 있어가지고 살짝 후달리긴 하네 더 레전드는 우리 둘이 이렇게 짝대기도 없이 가다가 들깨 때 한 8마리 만난다 아 진짜로 저는 달릴 수 있어요 오 전화 왔다 아까 제가 물어봤던 여자분 전화 왔습니다 한 번은 1.5km 떨어진 곳입니다 우선 여기 여기 1.5km 짜리는 있다고 하고 한 개 방에 600밭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랑 가격 비교해보고 룬컨지션 비교해보고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인분 600밭에는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어 약간 이런 경우에 그런 게 있어 걔네 잘 곳 없으니까 돈 조금 더 불러서 무조건 올까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한 500밭 이런 것도 600밭 불러본 걸 수도 있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루? 뭐 그냥 감지덕제 해야지 아 그럼 하루이밭 차이 말까? 그와 띠앙 썽띠앙 거 하루이밭 차이 말까? 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거는 더블 배드인데 이거 더블 배드가 450밭 그리고 싱글 트윈 배드가 그 500밭 500밭 그러면 500밭 50밭 차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편하게 자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그러면은 현장 한번 가시죠 싱글 저거 싱글 배드로 되어 있는 걸로 450밭 힘들래 휘가 뺌 누나가 뺌 누나가 아 아 아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피카 홍미 성끼양 거 태하이 롤라카 하시밭 다이마이까? 그 뒤로의 하시밭 다이마이까? 그 뒤로의 하시밭 자기가 큰 뒤로 아 고구만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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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 Estat 도ира하hang 고구만마카 호rän 고구만마카 내내 5 들어가더니 대우 Krong 이리 구구만마카 뭐 일단은 죄송하지만 이제 이분께 전화드려 가지고 오늘은 못 가게 됐다고 이것도 이제 한국분들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헬로 캄 제가 원하는 그림이 어디와 왔냐고 빠이마이다 일레오가 거토나카 거 황링거 저 황왕티 강낭세븐카 어 거토 거토찡찡나카 찡찡 거토나카 찡찡 가 가 장난 아니시네요 장난 아닌데 오늘 오셔 가지고 솔직히 솔직히 지금 한 1.6인분 까지 했다 아 진짜? 아 진짜로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형이 진짜 걷는 걸로 1인분 하셨으면 원래 예정대로 남은 거리 다 걷고 할 수 있었는데 형이 어떻게 보면 1인분을 못 하고서 이렇게 퍼지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승자박했고 결자해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거짓말 안하고요 지금 걸을 수 있거든요 이거 저 진짜 걸을 수 있어요 지금 좀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쩔뚝 떼시면서요 아니 아니에요 진짜 걸을 수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이 저 진짜 이렇게 민폐키치는 성격이 아니라서 형 그럼 히치하이킹 한번 가시죠 히치하이킹 한번 가시죠 히치하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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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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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형 아 근데 진짜 이 방송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충분히 많이 내려놔 주셨고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아 와 근데 아 방을 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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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밖에 못해요 긴장해가지고 아까 아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이거 좋아하세요? 이거는 뭐 이거는 깨이트하우시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요 한국말 거기에요? 치킨 튀김 튀긴 치킨 아니 잠깐만 치킨이 튀긴 거잖아 당날개 튀김 네 이런 느낌 신기하네 근데 이거는 좀 작다 작긴 하다 작은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병아리 네 병아리 자 일단 대충 나왔으니까 자 자 형도야 하나 다 자 자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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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는 이거부터 이거부터 가네 그죠? 와 똥냥꿍 아 너무 맛있어요 와 와 아 맛있다 맵기도 딱 좋아요 오오 너무 맛있다 자 이거 먹을 수 있다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응 자 먹어봐 진짜 맛있다 이거 제일 맛있어 응 오 똥냥꿍 진짜 지린다 오 눈물난다 아 너무 맛있어 똥냥꿍 진짜 맛있어요 그냥 뭔가 먹으면 뜬하지 않나 그래도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가 먹어본 데 중에서도 맛있어 아 진짜요? 다행이다 가게 여기에서 사진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3시 8분 예 다시 또 걷기 시작합니다 일출보고 이렇게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마세요 마지막 포카리세 먹고 버리기 홍보 모델? 네 혹시 홍보 모델? 포카리세 포카리세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십니까? 아 저는 체력이 아주 강철이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방금 오르막길 살짝 힘드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부터 30km를 더 걸어야 된다고 해서 걸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와 진짜 형 방금 로봇같은 대답이었던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nutr Ок 유럽 유 유 정